자 오늘은 제가 타노스의 사자를 해볼건데요 타노스가 한 번 딱 하면 사라지긴 하지만 건틀렛이 없다고 가정하고 건틀렛을 한 번 벗겨봤습니다 과연 어떤 내결이 될지 역시 타노스도 별 수 없네요 타노스 그립파워 한 번 하면 날아갈게 파워~~ 타노스 그립파워 뒷팔자니 앞팔자니 머리 아직 안 쓰러졌으니까 내가 안 짓거야 타노스 그립파워 타노스 그립파워 타노스 그립파워 타노스 그립파워 타노스 그립파워 타노스 그립파워 너무 익척한 타 patiently 너희들도 깨물어줄까? 고기 만들어줄까?